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강요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36마디까지 연주를 하고 다카포알코다가 있으니까 첫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쭉 연주하시고 35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투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37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의 주법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분의 2박자 쿵짝 쿵짝 이렇게 되어 있는 주법입니다. 느린 트로트 곡에서는 오른손으로 컷팅을 대신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손이 컷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저음 치고 고음 치자마자 컷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자 그러면 이 곡에서 기본추법과 약간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아홉번째 마디를 보시면 E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E 마이너 베이스 G 그 다음에 B7 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아홉번째 마디 열 번째 마디죠. 자 E 마이너가 있는 아홉번째 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한번만 연주하면 되겠죠. 하, 나 가 되면 아니시고 하 를 짧게 연주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E 마이너 베이스 G 코드는 지금 화면에 코드 표도 나와있죠. 이렇게 3번, 1번, 2번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짧게 스타카토 하시고 나, 둘, 둘 할 때 B7스 코드 B7스 코드는 스타카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코드를 바꾸실 때 코드가 바뀔 때마다 쉼표가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코드 바뀌기 전까지 앞 코드를 끝까지 누르지 마시구요. 스타카토 하자마자 왼손을 떼시고 다음은 코드를 누를 준비를 미리 하시면 코드를 성급하게 바꾸지 않고도 알맞는 박자의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원래 곡의 분위기에 맞는 속도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마디, 24마디를 보겠습니다. 23마디는 기본 주법을 그대로 연주하시면 되구요. 24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8분심표, 4분음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4마디만 따라 보면 하나, 둘 이런식이 되겠죠. 23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31, 32마디 보겠습니다. 31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구요. 32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8분심표, 4분음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35마디와 37마디입니다. 노래가 끝나는 부분이네요. 35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37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8분심표, 4분음표인데 느림표가 있으니깐 소리를 길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